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4, 5, 6등급을 위한 케이스트고요. 4, 5, 6등급 학생들 짧은 내용이지만 분명히 제가 도움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8개월이면 정말로 어마무잘 정도의 성적 향상이 가능해요. 제가 실제 작년에 현장에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작년 3월 학평에 평촌 학생이었고요. 4등급이 나왔던 학생입니다. 그 학생 작년에 불수능이었거든요. 1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학생 작년에 대치해서 저랑 수업했던 학생인데요. 3월 학평에 6 나왔어요. 물론 너무 낮다 보니까 1은 안 나왔지만 수능에 2 나왔습니다. 제가 왜 작년에 사례를 말씀드렸냐면 4, 5, 6등급 학생들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될지 몰라서 공부의 방향을 못 잡는데요. 8개월이면 정말 어마무지한 실력이 쌓일 수 있다는 게 제가 그냥 직감적인 예시를 말씀드릴게요. 한 달에 한 문제를 더 맞출 정도의 공부를 했다고 싶게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문제 더 모의고사에서 맞는 정도예요. 그럼 8문제고요. 3, 8이 24. 그것만 계산해도 24점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목표가 이래야 돼요. 내가 무조건 한 달에 한 문제 정도 더 맞출 수 있는 실력을 쌓자 그렇게만 공부해도 24점까지는 올라가잖아요. 이론적으로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작년 사례에도 있었고요. 4, 5, 6등급 학생들 목표하는 것만큼 점수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무식하게 잠 줄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잠을 줄였다고 대학 가는 거 아닙니다. 이게 대학을 가게 만듭니다. 뭐예요? 수업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부해야 돼요. 다시요. 수업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 또는 학원이나 인강을 들어요. 학교, 학원, 인강의 수업 시간을 무조건 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문제입니다. 8개월의 공부 시간은 누구한테 공평한데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볼게요. 1학년, 2학년 때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졸지 않고 초집중한 학생과 수업 시간에 툭하면 졸던 학생이 있다고 쳐볼게요. 자, 습하는 공부 시간이 비슷하다고 해도요. 결국엔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질 거 아니에요. 누구나는 상식이에요. 아, 맞다. 내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정말 집중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업 시간에 졸았던 거랑은 완전 다른 점수가 나오겠구나.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4, 5, 6 등급 학생들의 문제는 뭐죠?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어려우니까 집중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부숴버리는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맞다. 나도 수업 시간에 집중만 한다면 1년 내내 이것만 가지고도 그래, 난 잠은 잘 수 있겠구나. 잠을 줄여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으로도 실력은 쌓이겠구나. 물론 당연히 공부는 해야 됩니다. 자습할 때. 근데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선생님들이 뭐 학교나 학원이나 뭐 인강이나 전부 다 내가 한 세 줄, 네 줄 읽다 보니까 아, 몰라서는 난 어차피 몰라 하고 넘기니까 우리가 공부를 못한 거잖아요. 이게 팁이에요. 특히나 여기서 이제 5등급, 6등급 학생들을 딱 타겟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물론 4등급도 들어가긴 하는데 이 멘트는, 이 멘트는 수업 전에 이게 학교 수업이라고 해볼게요. 학교 수업에 집중만 해도 분명히 성적은 올라가거든요. 자, 요거라도 하시길 바래요. 5, 6등급 학생들은요. 수업 전에, 자 이제 수업 좀 나갔으니까 알죠. 선생님들이 보통 몇 개 지문을 50분에 나가시는지 수업 전에 해설지를 먼저 읽으세요. 해설지라도 먼저 읽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영어 문장을 해석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왜? 워낙 실력이 없다 보니까 영어 문장을 해석하는 건 거의 이건 자습이에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해설지만이라도 읽고 들어가면요. 읽고 들어가면 아, 무슨 스토리가 나온지는 압니다. 이건 5, 6등급이고요. 4등급 학생은 좀 달라요. 4등급 학생은 해석은 해보고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완벽한 해석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습을 할 때는요. 시간을 좀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습을 자습하듯이 길게 하면 안 됩니다. 5등급, 6등급 학생들은 내가 해설지라도 먼저 읽고 들어간다. 만약에 50분 동안에 이제 뭐 선생님께서 한 두 개 지문 나온다고 한다면 아, 내가 두 번 정도 한번 해설지 읽어보자. 4등급은 조금 어려운 건 맞지만 내가 끊어주고 묶어주고 해석은 해보자. 그 다음에 4등급 학생은요. 자기가 해석이 안 되거나 도대체 모르는 걸 경광펜으로 표시하고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어휘입니다. 우리 4, 5, 6등급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 이유가 어휘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좀 말을 좀 빨리 하신다고 해볼게. 내가 밑에 단어 뜻 쓰다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뭐냐면 나는 아직도 단어 뜻을 못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쓸려고 하고 있는데 벌써 다문장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부터 진도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암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암기하는 건 복습할 때 하는 거고요. 예습할 때 모르는 어휘 지문을 봅니다. 다시 5, 6등급 학생들은 해설지를 먼저 읽었죠. 그 다음에 꼼꼼하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보다가 아, 나 이거 도대체 모르겠는데 형광펜으로 다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어휘는 정리를 해놓으세요. 외우는 건 아닙니다. 아, 이 뜻이 대충 이런 뜻이 적어놓으세요. 이것만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수업 시간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글을 읽어나가는 거고 문제를 푸시는구나. 수업 시간에 집중이 가능해요. 이거 하고 안 하고 때문에 수업 시간에 내가 집중을 했느냐 졸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다시 아까 원래대로 가면요. 1년 내내 수업 시간에 집중한 것만으로도 옛날과 다른 성적이 나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거 예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내가 5, 6등급이면 해설지 먼저 읽기. 그 다음에 4등급 정도 되는 학생은 읽어둠보기 지문을 근데 표시를 해가지고 오기. 어휘는 정리하고 들어가기예요. 그건 다음에 수업에 이제 초집중합니다. 진도 따라갑니다. 그리고 복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몰랐던 어휘를 암기하는 거고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엄청나지거든요. 문장 해석한 거 아,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석하셨지 해석한 거를 내가 수업 시간에 한 거를 복습해보는 겁니다. 더하기 더하기 이거예요. 4, 5, 6등급 학생들의 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 어휘도 약하지만 문장 해석이 약해요. 그러니까 단어만 가지고 어떻게 짜집게를 하잖아요. 영어는 철저하게 어순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끊어 읽기, 묶어 읽기라고 들어봤죠. 의미 단위별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수능 범위 문장 해석을 익혀난 얘기는 이거는 이제 다시요. 예습, 수업 전에 할 거. 수업, 복습, 더하기. 문장 해석 공부는 따로 하셔야 돼요. 이게 뭐 인강을 통해 하던지 학원을 다녀서 하던지 아니면 시중에 되게 유명한 구문독회 책을 사서 혼자 자습을 하던지 스스로 수업과 관계없이 아 구문독회 공부는 꼭 익히셔야 됩니다. 이게 3월에서 6평 전까지 할 공부량이에요. 아 3월에서 6평까지 나 4, 5, 6 그래 영어 못한다. 하지만 나 무조건 예습은 좀 해본다. 왜 수업에 집중은 해야 되니까 근데 벌써 3개월만 수업을 집중을 해도요. 2개월, 3개월을 그것만으로도 실력이 좀 쌓이기 시작해요. 더하기 나 스스로 인강이나 학원이나 아니면 교재 같은 걸 하나 사서 구문독회 책을 사서 해석하는 방법은 익힌다요. 이러면 기본기를 마스터한 겁니다. 6평까지 자 그 다음에 그럼 6월부터 9평까지는 뭐냐. 기본기가 쌓였기 때문에 수업 전 예습하기는 변함이 없는데 자 이제는 뭐예요? 4등급만 그런 게 아니라 5, 6등급 학생들까지 해설지를 먼저 읽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수업할 때 예습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문장 해설을 해본다. 아 근데 도대체 해석이 안 돼? 경과학맨 칩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자 이건 공통사항이고요. 좀 달라지는 게 이거입니다. 이젠 긴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줄, 4줄, 5줄짜리 문장은 이제 자유롭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긴 문장 내가 줄거리 파악하면서 읽는 방법 이걸 좀 익히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글에는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문을 찾는 순간에 문제풀이가 되게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에서 9월은요. 이제 실력을 쌓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기본기 공부가 끝났으니 나 이제 긴 문장도 내가 한번 해석을 해본다. 더하기 주제문을 찾는 연습은 해본다. 이게 6월에서 9월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냐 수능까지 실전 문제풀이에요. 결국에 뭐냐 강약을 조절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봤죠? 수시고구는 원래부터 없었던 말이에요. 강약을 조절한다는 게 뭐냐면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해 뼈대 그러니까 주호동사 목적어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뼈대와 수시고구라고 해도 육하원칙만 알면요. 그 문장을 제대로 완벽히 이해한 거거든요. 강약을 주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호 동사 목적어 모모는 모모다 모를과 육하원칙을 넣어서 이 문장의 의미를 완벽히 파악한 연습과 또 하나 또 강약을 조절한다는 게 뭐냐면 문제를 풀 땐 근거되는 문장과 근거가 아닌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재 주장 결론이면 무조건 답이 나와요. 대입 파악은 그럼 가운데 읽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소재 주장 결론은 세 번을 봐서라도 해석을 해야 될 문장이고요. 근거가 아닌 문장은 한두 번 보고 대충 이런 말 나왔구나 하고 넘기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강약 조절하면서 문장 읽는 방법 그래서 선제 지우고 시간 관리하는 방법을 마지막에 하면 돼요. 내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항상 학생들한테 등급대가 낮은 학생들 4, 5, 6 등급대는 학생들이 항상 하는 질문이 선생님 저도 수업 집중하고 싶습니다. 근데 솔직히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서 집중이 안 돼요. 당연하죠. 그래서 뭐예요? 예습이 필수된 거예요. 5, 6 등급이면 너무 어려우니까 해설지라도 먼저 보고 들어가라. 완전 다릅니다. 어휘는 써놓고 들어가라. 수업에 집중할 수가 있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쌓이기 시작하면 아까 제가 말했던 작년에 평촌 현장에서요. 4에서 1 나온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대체해서 6에서 2 나온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꾸준함만 유지하시면 돼요.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그래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나 많은 거 원하지 않아. 한 달에 한 문제 두 문제만 더 맞출 정도의 실력을 쌀차. 아까 말씀드렸지만 8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만약에 매달 모욕사 본답실게 한 달에 한 문제만 더 맞추는 공부를 해도 24점이고요. 두 문제를 더 맞추는 공부를 하면 48점이 올라가요.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영어는 절평이기 때문에 친구랑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공부량만 채우면 분명히 원하는 점수가 나오니까 끝까지 힘내서 꼭 승리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